네 안녕하세요. 파이헤코톤 대회가 이제 썸네일이 바뀌었죠. 원래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다른 거 올렸었는데 정말 이번에 여기 파이헤코톤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게 많아요. 썸네일이 보시게 되지만 지금 4,700만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유틸리티를 만들자 지금. 아마 해코톤 대회 개발자들한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발자들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다음에 우수한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나 이제 파이헤 네트워크는 어마무시한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저렇게 해코톤 대회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을 모을 수 있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최근 일주일간에 한국에서는 마윈이라고 그러죠. 영어 이름은 잭마죠. 잭마가 이제 그 잭마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게 2020년 2020년 10월 달에 이 연설을 마지막으로 마윈은 사라졌죠. 2020 문트. 문트 서밋. 금융 서밋이죠. 금융 서밋. 그러니까 문데스리가 할 때처럼 독일어로 문트. 문트 서밋. 저기서 정말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기서 이제 핀테크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윈은 그래도 앞을 좀 내다볼 줄 알고 이 연설에도 이제 앞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 2020 문트 서밋에서도 자기가 얘기할 때 2013년도에 자기는 이 상하에 여기서 똑같은 데서 하는 인터넷 금융에 대한 그때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발표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핀테크 세상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앤트그룹이 저게 이제 알리바바에서 하는 앤트그룹이 300, 200조로 최대 규모로 이제 상장이 되는 게 정말 가장 큰 최대 규모로 역사상 가장 큰 IPO가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 보고 야 니네 3조 달러 꼬불친 거 있잖아. 그 3조 달러 그게 국제회계 기준에 다 들어와야지 이게 괜찮잖아. 근데 그 3조 달러를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중국이. 돈 좋아하는 중국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나 보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거를 이 연설이 건드린 거죠. 이 사람이 마윈이 두 번째로 연설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던 왕치산이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금융계 기관 사람들 쫙 모아서 여기서 미래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미래 금융 특히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디지털 화폐 2020년도면 파이코인이 제법 올라왔을 때거든요. 여기서 디지털 금융에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디지털 금융에 얘기한 것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의 미래가 보이고 파이코인의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이 연설을 하고 이틀 만에 엔트그룹 날아가고 이 사람도 뭐 3개월간 어디 잠적되고 지금 최근은 이제 마윈하고 엔트그룹하고 지배권을 다 뺏겼죠. 지분 51% 갖고 있다가 지금 6% 갖고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How CCP Ruined Jack Ma's Life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마윈의 인생을 망쳤는가 뭐 한 100만 명이 본 건데요. 뭐 한국말로 된 건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이 그거죠. 뭐 세계에서 세계 10번째 부자 16번째 부자 세계 부자 5위 안에 들 뻔했죠. 그랬는데 여기서 한 지금 이 연설 때문에 이 사람이 사라졌죠. 근데 이 사람 저 예전부터 이 사람 그 돈 철학 또 영어선생이었고 돈 철학에 관한 얘기를 이 돈 철학 인생 철학 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걸 좀 봤는데 나는 돈을 좋아한 적은 없다. 나는 돈을 쫓아다닌 적은 없다. 그러나 미래를 쫓아다녔다. 근데 미래를 쫓아가다가 보니까 돈이 자꾸 생기더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파이코인 채굴은 하지만 이게 파이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융의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거를 그냥 쫓아가시다 보면 돈 생겨요. 근데 파이헤커톤 대회가 정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한 거는 세 가지거든요.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그 유럽이나 미국이 정답이던 시대는 끝났다. 걔네들 금융도 지금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새로운 금융을 대비해야 된다. 근데 새로운 걸 하게 되려면 이제 혁신이 있는데 혁신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암호화폐 이때까지 2020년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것은 이거는 4차 산업의 금융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7, 8, 7년 전에 상하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터넷 금융의 개념을 말했다. 이제 엔트그룹이 금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인터넷 금융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풍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파이코인 충분히 지금 데이터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둘째 풍부한 빅데이터 기반의 리스크 통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 리스크 통제 기술이 다른 암호화폐는 없죠. 비트코인은 리스크 통제 기술이 가장 기본한 해킹은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리스크 통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파이코인이죠. 세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 체계를 갖춰야 된다. 파이코인 이번에 해커톤이나 11단계 이런 거 보세요. 어떤 파이오니어들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유틸리로 해서 몇 개의 파이오니어를 채굴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지금 빅데이터 다 갖고 있어요. 4,700만 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채굴만 하더라. 어떤 사람은 노드도 하더라.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하더라. 어떤 사람은 브레인시스템에서 뭘 하더라. 이 사람은 나이는 70인데 지금 파이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보더라. 게임을 하더라. 이런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P2P는 인터넷 금융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면 P2P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파이코인은 P2P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원인으로 돌려가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P2P 때문에 인터넷 기술이 금융에 가져온 혁신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몇 년 만에 수천 개의 인터넷 금융회사가 중국에 생겨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원인으로 수천 개, 수만 개의 암호화폐 P2P 회사가 생겼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려가기 딱 하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이 돈 세탁하기 위해서 뛰어 돈 세탁하고 그냥 이렇게 다단계로 돈 뺏어 먹으려고 온 애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관리와 통제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이 사람이 얘기한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아마 파이코인에서도 KYC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상에 많이 알려줬죠. 중국 금융기관은 전당포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담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담보 잡고 해주고. 그러지 말고 빅데이터의 신용.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했고 이 사람이 뭐를 구매했고 이런 걸 봐서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 그러니까 가령 이 사람이 지금 파이코인을 천 개 갖고 있는데 파이코인 하나가 지금 뭐 천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백만불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만불을 갖고 이 사람이 결제를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50만불 정도는 대출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신용에 기반한 이런 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대로 하는 거는 파이코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의 금융은 이거 산업화 시대의 금융이다. 산업화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2대8의 법칙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20%가 투자를 해서 80%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앞으로 미래 금융 체계는 2대8이 아니고 8대2다. 80%의 개인과 작은 기업이 그러니까 80%를 위해서 20%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80%의 작은 기업과 청년을 도와서 20%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 80%를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20%를 갖는 게 아니라 80%의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20%의 사람들은 그 80%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마윈이 이때 이 얘기를 했다고요. 물론 다 다음 날로 이 사람은 사라졌고 엔트그룹 상장도 취소됐는데 계속 말했지만 이 사람 연설문 갖고도 제가 한 번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도대체 마윈이 뭐라고 그러다가 찍힌 거야?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암호화폐를 늦게 공부했기 때문에 파이코인 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책도 보고 금융에 대한 책도 보고 그랬는데 마윈도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한 게 있어서 이제 열심히 제가 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해코튼 대회에 이렇게 썸네일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이렇다 그랬더니 이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하나하나 좀 브라인드 스톰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게 데스티니가 있어요. 이건 운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 서머리가 이거 보니까 리드 모업 원투스리 프로젝트를 누가 냈어요. 보니까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모바일폰이나 가구나 이래서 1파이 31만 4159부를 운명적으로 파이코인은 1파이가 31만 4159부를 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걸 뭘 만들자 이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파이코 팀 측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찬성이 2934명 반대가 34명 저도 찬성해서 2935명이 됐어요. 그냥 그리고 뭐 재미있다 그래서 야 이거 이거 31만 4천 이건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이걸 처음에 뻔뻔한 게 베트남이더라고요. 보니까 라이프레이 여기서 5월에 5월 4일날 파이코인 1개를 31만 4천 159달러 기준으로 놓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거래한다 그래서 GCV가 뭐야? GCV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해커턴 프로젝트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미있게 봤고 오늘 보니까 뭐 인공지능 덕에 비트코인 10억은 간다라는 이제 아더헤이지라는 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썼는데 저는요 뭐 비트코인 인공지능 덕에 10억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애플 비전 프로 공간 컴퓨팅 세상이 오게 되면 파이코인은 314불은 아주 쉽게 가겠다. 314불은 너무나 쉽게 가겠다. 공간 컴퓨팅 덕에 애플 비전 프로 제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실물은 볼 수가 없고 야 이거 봐라 그런데 마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윈이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그 새로운 기술 때문에 10년간은 많은 직업을 잃고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그 새로운 기술 때문에 수많은 직업이 새로 생긴다. 수많은 사람이 돈 벌을 기회를 날리지만 10년이 지나면 수많은 사람이 돈 벌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10년도 아니고 2, 3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애플 비전 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애플 비전 프로가 생기면 이런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그런 큰 공간 컴퓨팅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 통화를 쓰든지 안 그러면 디지털 통화를 쓰든지 CBDC 각국 중앙은행에서 많은 걸 쓰든지 그런 걸 쓰기 싫으면 익명성을 보완하면서도 클린한 돈, 깨끗한 돈을 쓰려면 파이코인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공간 컴퓨팅 애플 비전 프로 때문에 파이코인은 314불은 아주 쉽게 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거고요. 마윈 이렇게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그렇죠. 다시 지금 복귀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이 사람 이제 뭐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인터뷰한 건데 만약에 돈 벌고 싶으면 난 돈 쫓아다닌 적 없다. 미래를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돈이 있더라. 미래 내가 가는 길에 그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금 그저 미래를 쫓아 미래를 쫓아가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성공한 데를 벤치마크 삶으면 안 돼요. 파이코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아직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은 비트코인만 해도 이미 10년 전 상품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지 1년도 안 된 상품이 인공지능 GPT 플러그인 같은 게 있고 아직 세상에 속에만 냈지 물건이 나오고 한국에는 오지도 않는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나오겠죠. 삼성전기 있는 사람들 지금 삼성전기건 LG건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은 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도 뭐 LG도 다들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번질 거니까요. 그럴 때 물론 500만원 애플에서 나오면 500만원이지만 삼성도 만들고 중국 기업도 만들고 하면 단가가 싸지겠죠. 10분의 1까지 쭉 낮아지겠죠. 그럴 때 아무튼 결제는 뭐로 하냐고요. 결제는 지금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80%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데 지금은 그 80% 사람들이 한테 갖게 하려고 지금 파이코인 같은 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제 돈 철학에 관해서도 이제 마인의 돈 철학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뭐 이건 뭐 이거는 시작이죠. 뭐 끝나 일부 진전 진전은 무슨 진전이에요. 30년 동안 서로 간에 동상 이몽 꾸다가 이제 꿈 깬 거죠. 그런데 두 나라가 다 큰 나라니까 조심스럽게 외교적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코톤 대회 보면 이게 디스크립션, 리소스, 프라이즈, 인스트럭션, 파이 오프레이션 그 다음에 애플 리콰이언트 뭐 이렇게 쭉 다 봤어요. 저도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 보는 것도 이 파이의 빅데이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오버로드 돼서 잘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나오고요. 보통 이제 이번에 해코톤은 이제 물건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 올린 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리뷰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파클리짓하고 이제 파클리짓도 들어가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파이코인 아프리카가 중국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러시아나 중국 합친 땅덩이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흐르니까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정말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한국 같으면 한국 같으면 뭐 물건 택배 배달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만 중국도 저기 마인 연설에서도 나오는데 옛날에 북경에서 상하이 하는데 이게 뭐 지금은 그냥 뭐 24시간 내로 3일 내로 중국 전역을 다 커버한다. 지금 물건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권 누가 올렸길래 의미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좋겠다. 이렇게 좀 답도 달아줬어요. 이런 거는 한 7천명 정도가 찬성을 했고 이런 거는 이제 3천명 뭐 이렇게 6대 8 6,800명 74명 이런데 319,000불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해준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거는 뭐 굉장히 비율이 났죠. 운명적으로 샘스스스 봤고요. 저기 마인이 마인이 예측한 대로 마인이 예측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거 잠깐 요것만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윈의 이거 2020 문트 썸이 갖고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디지털 화폐를 예로 들겠습니다. 만약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향후 30년 이후 필요한 금융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상당히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금융체계는 사실 지금까지의 금융체계는 사실상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세대 미래세대 그리고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젊은이들에게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향후 미래에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가르쳐줄 사람 없습니다. 10년 후의 디지털 화폐와 지금의 디지털 화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윈이 2년 전에 한 얘기에요. 지금의 디지털 화폐와 10년 후의 디지털 화폐는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파이코어 팀이 지금 그렇게 미래를 보고 가고 있다는 거죠. 운도 따라준다라는 거죠. GPT 플러그인이 나오기 전에 지금 공간 컴퓨팅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뭐 더 여기서 한 2, 30년간은 또 큰 변혁 없어요. 이 애플 비전 프로 거진 20년 걸렸다. 이 정도 큰 게임 체인저가 나오려면 20년 걸려요. 그러면 파이코어는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요. 지금 오픈메인 넷 안한 게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역사에서 찾거나 다른 나라에서 찾거나 관리 감독기구에서 찾거나 교수들한테 물어서 찾거나 연구기관에 찾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수요에서 찾아야 됩니다. 미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파이코어팀이 우리 파이오니어들을 그렇게 들들들들 복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요? 미래는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미래는 우리 행동에 있으니까 미래는 우리의 손가락에 있으니까 시장에서 찾아야 되고 수요에서 찾아야 되고 미래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디지털 화폐는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미래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디지털 화폐는 화폐의 정의를 재정립할 겁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휴대폰을 재정의했듯이 말입니다. 물론 법정 통화의 주요 기능은 남아있지만 통화의 기능은 분명히 재정의 될 겁니다. 통화의 통화의 기능은 분명히 이게 마윈이 그때 한 얘기예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금융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전세계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글로벌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디지털 화폐를 위한 새로운 금융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더라도 사람들 몸에 칩을 박든지 사람들 손가락에 칩을 박든지 눈동자에 칩을 박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파이코처럼 개막노동에 가까운 KYC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마윈 잭마의 문트 서밋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정리해서 파이코인 해커톤 대회하고 맞춰서 한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